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스스로 계신 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대답이 나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5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직접 밝히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라. 진리를 말하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욕이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말 미쳤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완전 미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누구인가? 직접적으로 말했으니까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찬찬히 준비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5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의 볼 곳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고 믿음으로 나를 보고 기뻐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면서 뭐라고?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아브라함을 당신이 봤다고? 어이가 없네. 이렇게 따지면서 열이 팍팍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상해도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5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의역해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한국말로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의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NIV 성경에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되었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fore Abraham was I am. NIV와 거의 비슷하죠. 아브라함 이전에 스스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콧말을 찍고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King James 버전에는 대문자로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New Living Translation에도 대문자로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서 쓴 아라믹 바이블 in plain English라는 이 영어 성경 버전은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I am the living God 이렇게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붙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 I am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몸을 숨기고 성전에서 도망가셨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성경의 기원까지 말해야 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 현 세대가 지금 현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 것이고 아담과 창세기도 아는 것입니다. 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성경의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는 아니죠. 모세는 창세기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출애급기 3장에 기록된 사건 즉 성경의 시작이자 모세의 부르심의 시작은 모세와 하나님이 광야에 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자격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뺍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낼 때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급기 3장 14절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에히야, 에쉘, 에히야. 어떤 성경은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장으로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히브리 문법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하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에히야 라는 단어입니다. I am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나는 이라는 단어인데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에히야라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한 에히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에히야 에쉘 에히야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에히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한 것이었죠. 믿어지십니까? 위대한 스스로 계신자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해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유한복음 8장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잊어버릴까봐 이제 분문 말씀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시던지 돌을 들고 저를 치던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에이아 즉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여러 차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강예나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언제인가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두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전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 분들께 추천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